와 소름 지금 주부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나고야 옆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JR 히다 특급을 타고 다카야마로 갈 겁니다 제일 먼저 다카야마 갔다가 그 다음에 괴로 갔다가 다시 나고야로 오는 일정이에요 아 다카야마 가는게 버스로 가는게 있고 지하철로 가는게 있는데 버스가 빠르긴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기차여행 느낌 내고 싶어서 지하철로 갈거에요 가면서 도시락도 먹고 한 3시간 20분정도? 3시간 40분? 오 자판기 뭔지 알아야만 사주시는데 봐봐 이게 8일 8일자로 하나 사면 안돼요? 하루에 1기가 15일 이걸로 하면 8일자리 사면 되네 되게 비싸다 45,000원이야? 아 5만8,000원이야? 나 33,000원인데 한 일주일에? 어 이거 좀 싸다 32,000원 응 총무구 지지창 신선이 요리한 반찬 집국기초량호 안내벌스 루키야 나왔다 오 지금 깨끗하네 천돈 동전? 동전? 이거? 뭐야 지폐바나? 이런거 어 나왔다 얼마야 어 실수 어 나왔어 안돼? 어 없는데? 누르는게? 아 왜 없죠? 그냥 여기서 바꿔 지금? 더 빌려달라 그래서? 여기로 마띠 마띠 아 나가면 안돼 아니야 저희 트레인 여기잖아 아니 그걸 사야지 패스를 힓땅 패스를 사야잖아 응 여기가 트래그 센터잖아 트래그 센터 여기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어 여기서 사게해서 더 당겨잖아 힓땅 패스 네 나고야에서 다카아나카 오케이 12시 58분 아 어? 왜 12시 48분? 여기서 나고야에서 다카아나 여기가 나고야가 아니잖아 그리고 게로 나고야는 제이야 티켓 다 게로 스테이션에서 사서 아 알겠습니까? 근데 안되죠? 이게 4일 안되잖아요 네 맞아요 3일 네네 3일 가이드님 가이드님 신청이세요 나고야에서 탁야마까지 순창고니 인도 환장 인도 환장 오케이 응 이거 나고야에서 탁야마 여기까지 자연수표에요 한 명씩 환장 어? 이거 나고야 탁야마 응 나고야 탁야마 응 나고야 탁야마 나고야 탁야마 응 나고야 탁야마 응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예요? 이거 순창권이에요 순창권 응 이거 리자베이션 티켓 아 아 진짜? 지정소표에요 아 이건 순창권이에요 아 네네 이건 노히 버스 효왕권이에요 응 시라카고 시라카고 다칼마에서 시라카고 같이 시라카고에서 다칼마 같이 이렇게 알이 없는 거? 응 알이 있는 버스를 탈 수 없어요 아 네 시라카고 출발 시간 음 시라카고 다칼마 토타시가 응 네 와 개복잡해 어 개복잡해 나고야에서 다칼마 가는 거잖아 이게 어 여기서 나고야 가는 거는 저기 가서 티켓을 끌어야 된다고 아 여기서 여기서 하나? 응 890엔 저거네 메이테츠 나고야죠 맞잖아 아 그거 알아야 하지 1인식으로 해 언어 언어 언어가 잉글리쉬 그냥 잉글리쉬로 하자 아 응 원인 티켓 응 이 돈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됐고 응 내 거고 어 원래 근데 미스프라니까 더 빠르다 뻔했어 메이테츠가 느리다고 전했거든 아 이거 다 근데 응 이거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추가하는 거 있었는데 응 나 그거 안 했어 지금 그냥 그냥 자유적으로 응 가자 어 메이테츠선 여깄다 여기 여기 여기야? 응 어 어 어 이거네 나고야 가는거 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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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ship 타야돼 너도 Question JR 신칸센 왜 에스컬레이터가 없는거야? 무거워 뒤집었네 아 바로 있네 와 택시봐 여기 버스센터는 여깄네 와우 아 카레 어 계란데있다 먹고 싶은게 너무 많아 여기 여기가 꼬문무소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계탑이 약간 맛남의 장소인데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수사 고마워 수사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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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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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냐마 스테이션 아! 다카냐마 스테이션 다카냐마 스테이션 다카냐마 스테이션 다카냐마 스테이션 아 저기 있네 영무원 다카냐마 스테이션 다카냐마 스테이션 다카냐마 스테이션 아 됐어? 아 11번이라고 했나? 아 여기 피자 일레븐이라고 써있네 대초에 이거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거기있다 피자 11번 여기 이렇게 타고 소양아 와 이거 아이스크림 카펌 개도 있고 녹차 기가 막힌 듯? 나무젓가락 안에 있으시지? 여기 까지 굵고기 해드로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 굵고기 느낌인데? 그래 이거 수정을 받은 것 같아 어? 아 밥이 아니구나 오므라이스는 옆에 있었고 오므라이스는 소고하라고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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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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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니쿠 먹자 네, 여기 야키니쿠 야키니쿠 집 많더라 어, 여기 저기 식당이다 이거 거의 6시간의 연영을 받는 거고 오, 아주 귀여워 여기는 조륵하는 곳인가? 이렇게 식당도 있고 오, 다동물 오 여기 스티커 붙여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 고기 여기다가 붙여드릴게요 자, 신기하다 웰컴 드링크야? 먹어도 돼? 마셔봐 맛있을 거 같은데 과일 과일 응, 과일 맛이 은은하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필요한 거 뭐 있어? 면도기는 없어도 되고 저기 이거 오, 머리핀 빗 같은데? 여기 칫솔 칫솔라 가져왔어 나도 있어 이건 뭐야? 헤어캡이고 난 없어도 될 거 같은데? 네 여기 가고 왔다 갔다 하면 해주실래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빨리 되지 여기서 밥 먹는다고 이쪽에서 한 번 가보실래? 라멘 라벤 서비스 우리 라멘 서비스 아홉시 밤 아홉시 밤부터 열시 밤까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여기 되게 맵다 네 13층에 있네 프라이빗 데스룸 어, 맞어 712도다 근데 여기 호텔 복도도 맨발로 가는 거 처음이야 맨발로 가는 거 근데 얘 얘는 더러운데 바퀴 이거 다 없을 수 있어 진짜 와우 빠라라라따 와우 물어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바로 있네 바다미 냄새가 난다 이게 커피인가? 물 끓이는 거 같은데 차 물 끓이 뷰 좋을 거 같은데 여기? 짜잔 여기가 바로 옆이라서 역에서 오! 무서워 오! 근데 이게 가로가 엄청 넓다 킹사이즈 같아 이 커탄은 아니고 여기서 있는 뷰인가 보다 응 가운 가운 찜질 찜질할 때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나요? 오 오 오 오 이때 지문도 열면 변기가 보이고요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밀면 와우 정말정말정말 아담한 샤워실 샴푸린스 바디워시 무슨 가니 가니 샤워실같이 생겼다 그리고 화장실 바로 맞은편에는 세면대 건식 세면대 건식 세면대 여기 밑에도 수건이 있고 그리고 헤아드라이기 여기는 안 열리나? 오! 뭐야? 오! 죄송해요 나 사과 졌어 아니야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 그리고 냉장고 아무것도 없네요 물도 없네 조금 좀 야박하다 그리고 여기 뭔가 끈이 남아있는데 아 여기 밑에 이거 금고 대신 아날로그 이거 왜 안 열냐고요? 아 놀랬다 옷장 넓습니다 비번 비번? 몰라? 박하야마 오완 룸투어 끝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 이따 정리해놓고 밖에서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온천을 즐기러 갑니다 여기가 13층에 노천탕이 있는데 대중탕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그거 외에 세 군데에 프라이빗한 탕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예약제나 이런 건 없는데 선착순? 네 있어서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최대 이용시간이 30분이니까 온천 즐기고 싶을 때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이면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30분 이상 기다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요거 끝나고 이제 먹는 온천 즐기고 먹는 생맥주가 시작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희도 온천 끝나고 이제 라멘이 또 무료로 라멘이랑 맥주를 같이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미쳤습니다 지금 와 아 안 보인다 이게 잘 근데 이거 계속 다른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거 원래 씻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까 씻고 왔지 어 수영복 입지 말라고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인천을 즐기고 이렇게 30분 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하고 나갈게요 지금 8시 50분입니다 타이머 이런 건 없나 있을 줄 알았는데 오우 오우 너무 뜨거운데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우 음 맛있다 예뻘 Elmo LED 고마워 와 이거 국물 맛집이네 이게 진하게 담백해 소주 먹고 해장으로도 딱 좋을 것 같아 라면은 쏘쏘? 라면은 처음 들었고 국물이 애매해 아 요즘 국물 먹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